정책과정 정책과정의 단계 중에서 결정단계 그 안에 세 가지 단계를 구분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또는 기대되는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탐색된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단계가 있었고 오늘부터 할 이야기는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단계인데 여러분 교과서의 437쪽에 보면 정책결정 모형을 규범적 모형, 실증적 모형, 합리모형, 인지모형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합리모형과 인지모형으로 구분한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합리성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이론 다 소개한 다음에 따로 나중에 한 번 또 다음번 주제에 볼 거고 규범적 모형과 실증적 모형 이 부분은 우리 전에 규범적 접근, 실증적 접근에서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인데 규범적 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또는 합리적인 또는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형이 규범적 결정 모형이고 실증적 모형이라는 것은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느냐 정책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슈가 바로 이 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디셋 메이킹 실제로 어떤 결정이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모형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딱히 정책학자다라고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무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런저런 것을 나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강의 노트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놨어요 심리적인 접근방법 그다음에 조직론적인 접근방법 정치론적인 접근 마지막으로 문제해결론적인 접근방법 이 네 가지 큰 분류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일반적인 그런 분류는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심리학적인 접근에서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사람의 두뇌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책결정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 디스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두뇌작용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 속에서 뇌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인지 과정, 카운티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알아야 정책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정책이라는 걸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책결정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심리학적인 접근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심리학에서 만들어진 각종 모형이나 또는 개념들을 정책결정을 연구하는 데 이렇게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모션, 미스퍼셉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번 주제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대개 심리적인 접근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컴퓨터와 같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들 이 부분도 다음번 주제 때 우리가 합리성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다루도록 할 거고 이 심리적 접근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대단히 실감나는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소설 속에 등장인물들의 행위만 묘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하는 것들이 쭉 묘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읽다 보면 마치 내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 이런 고민이 되면 이럴 수 있었겠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이 굉장히 실감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장점인데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한계들이 있는데 요는 이겁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끔 질문하는 것처럼 점심 메뉴를 뭘 먹었느냐 뭘 선택했을 거라고 왜 그걸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이거 뭐 맛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정말 그랬냐고 꼬치꼬치 캔붙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그랬나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요 많은 경우에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너 정말 왜 그랬느냐고 꼬치꼬치꼬치 없는 경우도 많아 그 간혹 그 애인들끼리 싸울 때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런 말 했냐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가 인마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 했을 리가 없다 하면서 막 꼬치꼬치 하면서 너 엄마 이런 생각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꼬치꼬치 캔붙기 시작하면 그런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이 하루에 12번 바뀐다고 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12번도 더 바뀔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했는지 조차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모르는데 하물며 남의 마음 속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캐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심각한 한계가 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심리상태 머릿속 이거를 객관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정책결정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정책결정자의 인지과정 혹은 심리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일단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결정자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로 이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결정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대개 보면은 말단 공무원들보다는 주로 리더급 고위 결정자예요 대통령 장관 이런 정도급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연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그다음에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사회기간에 잠깐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나중에 재판한다고 전두환 장군이 당신 그때 위협하지 않았느냐 재판하려고 좀 물어보려고 좀 나와주세요 했는데 안 나왔어요 재판부에서 재판하려고 몇 번이나 좀 나와주세요 했는데 안 나온 분한테 내가 가서 내가 한양대 교수인데 좀 물어봅시다 대답해 주겠냐는 말이에요 만나주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한테 당신 정말 그때 알았냐 몰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면은 날 만나라도 주겠냐 하는 겁니다 안 만나줄 거란 말이에요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도 살아라도 있으면 언젠가 만날 희망이라도 갖고 있는데 김대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처럼 돌아가셨어 어떻게 하겠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많은 경우에 직접 만나서 물어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면은 2차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남겼던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2차 자료 간접 자료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추론이야 전에 한 번 우스꽝스러운 예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서기 10만 년의 고고학자들이 21세기 원시인들이 뭐하고 살았나 발굴해서 뭐 발굴해서 뭐 추론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엉터리 같은 소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감정이입을 통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반면 이게 완전히 100% 허구가 될 수도 있어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 옛날 예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또는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가끔 이제 얘기를 들어오면은 옛날에 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뭐도 했는데 드라마는 진짜 드라마지 이거 완전 허구다 절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든다는 거죠 어 설령 운이 좋게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경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분이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하려면은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테니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살짝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얘기 또는 편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사후적으로 정당화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 나는 사실 그때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주변에 압력이 워낙 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나는 사실 그 반대했었어요 정말 반대했는지 그거 알 도리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한 건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6월 15일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일의 계기가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어 나중에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고를 써가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이 그때 왜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출원을 할 수 있다고 이분이 옛날 유신정부 때부터 이분이 항상 그 통일 또 연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분이예요 그래서 아 그분이 평소 지론이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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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꼭 남북의 평화적인 공존 또 통일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런 일을 성장시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양반이 노벨 평화상 노리고 그런 거야 문의만 그런 거지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황증거만 가지고 하다가는 소설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직론적인 접근이라는 거는 그 전제가 정책결정이라는 거는 물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게 일개인의 작심이라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다 정책결정이라는 거는 조직, 정부라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결정을 할 때 로빈슨 크루스처럼 무인도에서 혹은 진공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결정이라는 거는 조직이라는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이 조직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 자체를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로 취급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거를 마치 하나의 단일한 의사결정자로 취급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실제로 그런 일이 부지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이 어떻게 한다 또는 효성이 어떻게 한다라든지 또는 현대가 미국에 가서 뭘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청와대가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죠 국방부는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 이게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지만 그 조직을 마치 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허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 개인이 환경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조직도 마치 하나의 단일한 액터처럼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조직을 의사결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식의 접근들이 또 있어요 이 경우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조직이라는 추상적인 단위체가 아니고 개개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조직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혼자 결정할 때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하고 똑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양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다가도 조직의 일원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다 보면 난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또 나 혼자 반대하고 이러면 또 눈치 보여가지고 찬성 따라갈게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직론적인 접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를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직 자체를 하나의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로 취급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자동 온도 조절기에 있죠 유저가 일정 온도만 딱 세팅을 시켜놓고 나면 그 온도보다 방안 온도가 더 높아지면 에어컨을 해가지고 온도를 낮춰주고 만약에 적정 온도보다 더 낮게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온풍기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방안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에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비의도적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 온도 조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는 방안 온도를 몇 도로 맞추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일절 없어요 그냥 사용자가, 집주인이 그냥 몇 도가 좋겠다고 설정을 해놓는 거야 그럼 그러고 나면 그 기계가 하는 일은 뭐냐 방안 온도를 체크하는 거야 이게 주요 변수만 범주내로 유지한다 바로 이게 이 의미인데 그냥 방안 온도가 지금 몇 도냐 하고 목표로 설정된 온도가 몇 도냐 이것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볼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현장에서 나타나는 상황들 중에서는 예컨대 민원서류 발급을 한다든지 운전면허 시험 봐가지고 일정한 자격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면허증을 주고 또 자동차 등록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 어떤 경우는 그냥 일정한 요건이 됐냐 아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이거 됐어 해가지고 자격증을 준다든지 도장 찍어 준다든지 면허증을 발급을 한다든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안 돼 너는 안 돼 나중에 다시 와 탈락시키든지 이게 그냥 주어진 조건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게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그냥 돈 넣고 뭐 누르면 그냥 커피가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코코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는 거고 시스템이론이라는 거는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건 뭐 그렇게 정책이론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 회사 모형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476쪽에 나와 있습니다 9장 3절의 2번 476쪽 이 회사 모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조직이라는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여러 구성원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모여있는 조직 단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단일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렇게 보지 않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서에 따라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실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 모형에 대해서도 교과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컨대 갈등의 준 해결 그 퀘이자의 레조노션이라고 하는데 갈등의 준 해결 이거는 이런 겁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부서 또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준 해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또는 미봉책 정도로 그냥 아니면 이렇게 그냥 덮어두는 정도로 그래서 겉으로 보면 크게 소리치는 사람 없고 고함치는 사람 없고 악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등이 해결된 것 같다 쉽지만 속으로는 서로 그냥 이렇게 자식 두고 보자 뭐 이런 정도로 갈등을 계속 수면 하에 계속 가지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갈등의 준 해결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제적 합리성 받아들일 만한 수준은 이거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할게요 불확실성의 회피라는 부분은 이거는 다음번 주제 때 합리성과 불확실성 얘기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표준 운영 절차 SOP라고 보통 하죠 SOP라는 거는 조직론 또는 행정과 개론 시장에도 나왔던 얘기들이긴 한데 조직 내에는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도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또는 일람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학의 정관부터 해가지고 각종 규칙들,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 정부 안에도 정부 조직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법, 법령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일종의 SOP 또는 레퍼토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하면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취하는 학생 있어요 혹시? 자취하는 학생 요리해 뭘 잘 잘해 김치볶음밥을 어떻게 만들어 자 이제 김치볶음밥 만드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 맨 처음 일단 고기를 썹니다 무슨 고기? 돼지고기나 스팸을 사서 썹니다 돼지고기나 스팸을 사서 썬다 옆에 김치도 같이 썰어옵니다 썰 때 어떻게 썰면 되나? 두동강 내면 되나? 스팸 두동강? 반만 썹니다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 반통을 가로세로 2mm 정도로 그래 하여튼 2mm로 썰었어 가로세로 2mm로 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김치를 썹니다 김치를 2mm? 김치는 가로세로 2cm 정도 김치는 2cm로 썰고 그 다음에 준비해놓은 밥도 밥도 옆에 준비해놓고 펜을 달궙니다 밥을 준비하고 펜을 달구고 펜 달궈주면 기름을 두르고 식용유 두르고 고기 먼저 볶다가 고기를 먼저 볶고 김치 넣고 김치 넣고 밥 넣고 김가루 뿌리면 끝이 동시에 넣어? 아니면 시간 간격은 어떻게 돼? 고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김치 넣고 그 다음에 밥 넣고 고기 넣고 김치 넣고 밥 넣고 그냥 바로바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몇 분 있다가 넣어? 한 시간 있다가 넣어? 시간 얘기를 안 해줬잖아 한 20초 있다가 20초 있다가 다 들었죠? 대충 들었지? 이렇게 하면 김치볶음밥이 돼 맞니? 안 맞니? 아니야? 지금 이 학생이 얘기한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하여튼 나오니까 뭔가 나오겠죠? SOP가 바로 그거야 하여튼 규정의 인대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면 하여튼 뭔가 결정이 이루어져 그렇게 결정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SOP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명품 김치볶음밥이 나오겠니? 아니야 아닌지 긴지 어떻게 알아? 잘 몰라 사실은 명품 김치볶음밥이 나올지 아닐지는 잘 몰라 하지만 확실한 것은 김치볶음밥 아닌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죠 아무튼 김치볶음밥처럼 생겼고 김치볶음밥 같은 맛이 나는 그리고 김치볶음밥이겠지?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뭔가 같은 나올 텐데 아닌 건 안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OP라는 것을 따라 했을 때 그 조직에 적합한 최고의 좋은 대안이 선택이 되느냐 이런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그걸로 대충 한 끼 먹을 수 있어 탈 안 나 그 정도 되면 웬만큼 맛은 괜찮을 거야 하는 정도의 결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SOP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어느 조직에도 보면 수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규정대로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면 해결책이 나온다 라고 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조직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이런저런 규정을 갖춘다고 해도 미흡한 게 많아 이건 마치 애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배고프면 똥 싸면 응애 우는 거 엄마 부르는 거 그다음에 배고프면 우유 빨아먹는 거 이런 정도만 아는 거 나머지 레파토리는 몰라 옷 입는 법도 몰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이런저런 지혜가 쌓이는 것처럼 조직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새로운 레파토리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파토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조리법 레시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표준 운영 절차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수가 사실 적을 수도 있고 개수가 고정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레파토리 새로운 SOP들이 늘어날 수 있다 478쪽에 보면 상례화된 의사결정 프로그램 디시전이라는 것과 논 프로그램 디시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SOP 또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례화된 의사결정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해서 프로그램 디시전이라고 하고 한 번도 안 본 거야 이거는 절차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을 논 프로그램 디시전 이걸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논 프로그램 디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소분해라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이냐 팩터링이라는 것 조직에서 다루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이 일에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분해한다라는 말 이거 쉬운 얘기입니다 분업 얘기예요 분업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를 생각하게 되면 경찰은 도둑놈 잡는 일 그런 거 하는 거고 국가를 위해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치안 유지하는 거 도둑놈 잡는 거 이런 일 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사법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일 하는 거고 또 국방부는 나라 지키는 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일들이 부서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소분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정도로 하고 쓰레기통 모형 여러분 교과서에는 489쪽에 나와 있습니다 489쪽 9장 3절 3번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뭐 이름이 이러냐 이거는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 결론부터 말하면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란 마치 쓰레기통 속에서 뭔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 이렇게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튼 요지경 속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조직에서 정치 나간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닐 테고 나름대로 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었을 텐데 문제 해결하는데 그렇게 요지경 속으로 쓰레기통처럼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할까 정말로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원래 이 쓰레기통 모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적용시키려고 했었던 그 대상 조직은 대학교라든지 또는 정당처럼 구성원 사이에 그 위계질서가 상당히 약하고 응집성이 약한 조직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은 조직인데 무정부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깝게 이렇게 응집성이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료 조직하고는 사실 좀 차이가 납니다 관료 조직에서는 또는 군대 조직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상명하복입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해요 그런데 정당이라든지 대학 같은 경우는 위계질서가 위아래로 높은 게 아니라 옆으로 쫙 퍼져 있는 식이에요 정당의 대표 지금 민주당 같으면 김한결 씨가 대표야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또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평당원이 될 수도 있어 뭐 하다가 보면 또 최고위원 됐다가 대표 됐다가 하는데 또 좀 지나면 또 그냥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관료제에서 과장, 국장, 차관, 장관 이런 식의 엄격한 계급질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까지 나랑 같이 밥 먹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최고위원이 됐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군대에서 상관에게 꼼짝없이 복장한 식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처음에 내가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처음에 학과장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메일로 교수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영전을 축하합니다 라고 문자도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드라마에서 대학에 관련된 거 나온 곳에 내가 전에 예전에 봤던 어느 드라마에는 학과장이 마치 대통령처럼 온갖 권한을 다 휘두르는 것처럼 나오더라고 대표이사 누구 하는 명패까지 학과장 누구 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학과장은 학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온갖 귀찮은 일들 시즈콜컬한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장이 아니라고 말이 좋아서 장이지 내가 지금 학장일을 맡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또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 그냥 평교서가 되겠죠 학장일을 맡고 있는 동안에 그냥 학장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관님께 대해서 예의가치 이런 시기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우는 있겠지만 군대나 아니면 관료조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데 쓰레기통보행에서 볼 때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겉으로는 명분은 어떻게 합리적이고 어쩌고 어쩌고 멋있게 할 수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니까 뒤죽박죽 엉망인 상황 속에서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 옛날에 내 친구가 대학교 동기가 졸업하고서 바로 신세계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니까 여주관들 많다고 맨날 좋아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신세계면 삼성 계열이고 우리나라의 정말 쟁쟁한 재벌 계열이고 또 괜찮은 백화점인데 자기는 이 백화점에 안 망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안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기가 볼 때는 이상한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밖에서야 모르지만 안에서 들다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망했느냐 안 망했잖아 신세계백화점 잘 나가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말로 나중에 보겠지만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대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내 친구 말로는 아니었대 적어도 몇십 년 전에는 아니었대 어쨌든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일은 그렇다라는 건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기본 가정인데 우선 첫 번째가 문제성 있는 선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조직의 목표가 뭔지가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내 거는 캐치프레저 같은 건 있다고 또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극대화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진짜 그 조직의 목표가 뭐냐 이건 불명확하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또는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조직의 정말 목표가 뭐냐에 대해서 합의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개인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합니까? 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별로 뚜렷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 개인도 그런데 조직에서 우리 조직은 뭘 추구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마다 다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성 있는 선호라는 겁니다 선호 또는 목표라는 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불명확한 기술 언클리어 테크놀로지라는 말은 여기서 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불명확한데 설령 목표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이 뭐냐 이것도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시적 참여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책결정 과정에 도대체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직의 의사결정할 때 꼭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막 왔다 갔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 과정 하에 조직을 네 가지 여기 원어로는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줄기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흐름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의 흐름 또는 네 가지 요소가 마치 쓰레기통 속에 오만 잡다한 것이 막 뒤섞여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가 그냥 조직이라면 쓰레기통 안에 막 엉터리같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구겨져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가지가 뭐냐 문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결책 정책수단 또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기회 이 네 가지 요소가 조직 안에 그냥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흘러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정책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뭘 얘기했냐면 문제를 인지하고 정의 내리는 문제 형성 단계 얘기했어 얼핏 생각할 때도 결정을 내리는 거는 사실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냐 그러면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쓰레기통 모형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둥둥 흘러다니고 해결책 또는 정책 대안이라는 것도 그냥 막 흘러다니고 사람들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 동시에 막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대안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대안을 써먹고 싶은데 이거를 어디에다 써먹어야 되나 이렇게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 아 이 문제거리 괜찮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는 이 대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런 대안을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순서가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먼저 있고 나서 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해결책, 이 수단, 이 방법을 뭔가 써먹고 싶어 그런데 이게 적당한 기회가 없었는데 좋은 기회에 이 문제가 있잖아 우리가 그럼 이걸 하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대안을 쓰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지사가 그랬다든가 경기도에서 그랬다든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형식적으로만 보면요 우리 사회에 청년 실업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서 공장이나 기업들이 수도권 쪽으로 많이 오도록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질 거다 청년 실업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식이죠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경기도에서 늘상 옛날부터 하던 얘기야 경기도 지사가 특히 김문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툭 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돼야 된다고 맨날 늘 하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 지사가 늘 추진하고 싶은 일이야 그런데 그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중요한 국정 과제로 꼽았던 게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거였어요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걸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 다른 지역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도권 쪽에는 공장 짓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정책 수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그 정책 대안을 이제는 청년 실업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이것 위에서 우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청년 실업이라는 게 지금 새로 나타난 문제냐 아니야 이미 사실 꽤 됐어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있었고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그런 대안을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점화 계기라는 것은 트리거링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 인식 단계에서 초점 사건 얘기할 때도 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화 계기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 이것을 합치게 하는 어떤 우연한 사건이나 계기를 말합니다 점화 계기, 트리거링 이벤트라는 것은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결정 중에 쓰레기통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꽤 있는데 이거를 실명을 받기면 좀 그렇겠죠 K대학이라고 합시다 K대학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옛날에 총장님이 경영대에서 총장님이 됐어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 하면 과학화와 세계화를 K대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 해서 탁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학교 방침을 정하놓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번 총장 선거에서 누가 됐냐 하면 국문과 교수님이 총장이 되셨어 그러더니 이분이 내세웠던 건 뭐냐 하면 이분은 효 효가 이게 인간의 근본이다 해가지고 명심보감을 1학년 신입생들한테 의무적으로 다 듣게 했어 이분이 직접 강의까지 막 하시면서 막 열정적으로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총장님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했는데 이분은 또 경영대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총장 하시기 전부터 이런저런 보직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처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처장 하시면서 그 시절부터 지론이 뭐였냐면 애들한테 물어봐라 K대학이 좋아하는 민족 막걸리 이런 거 애들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총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다음에 착 바꾼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1학년 애들한테 명심보감 효 막 이러다가 180도 확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과학화 세계화 하다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효가 중요한이라 해가지고 명심보감 하다가 갑자기 또 확 바뀌어가지고 민족을 버렸다 뭐 하면서 막걸리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세계로 나가자 그러면서 영어 강의를 막 한 거야 영어 강의 40% 한다 뭐 이 학교 때문에 다른 많은 학교들이 지금 피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더니 이제 또 세월이 흐르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이제 법대 출신 교수님이 이제 딱 됐는데 아 이분은 사회봉사가 중요한 일 해가지고 사회봉사단 만들고 우리도 봉사활동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보면요 바깥에서 보면은 그래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학화, 세계화, 효, 영어, 아니야 사회봉사 이게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사실은 이미 총장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그 학교 교수로 다 있었어 그리고 그분들은 원래부터 지론이 그거야 효, 명심보감 중요하다, 아니다, 과학화, 아니면 아니다, 영어 또는 사회봉사 중에 이렇게 다 하던 분들이었어 이런 대안들이 다 있었어 그런데 총장선거라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이렇게 그냥 정책을 확확확확 바꾸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사회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내가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 나쁜 일이 불쾌한 일이었는데 이때가 내가 사회봉사단 부단장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로 사회봉사단 만들겠다고 하고 당선이 되셨어요 된 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사회봉사단 만들자 하라고 했더니 이 학교는 이런 경험이 없어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우리가 사회봉사단 언제 만든지 압니까? 거의 20년 됐어 되게 오래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이걸 만들고 사회봉사를 교과목으로도 운영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양대가 사회봉사단이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쪽에서 직원이 우리 쪽으로 연락을 온 거예요 사무실로 그래서 좀 와서 한 수 배워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좋은 일이니까 가서 좀 알려드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료를 바리바리 쌓아갖고 가가지고 한날들 동안 가서 쫙 이렇게 전술을 하고 오셨어 그게 여름쯤이었어요 몇 달 뒤에 겨울 무렵이 되는데 9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뉴스 시간에 그 총장님이 나오는 거야 그 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초록색 조끼 입고서 연탄봉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시네 그래도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아 우리 K대가 대학 최초로 사회봉사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그 학교에서 조금 약간의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냥 에이 좋은 거 가지고 자꾸 뭐 트입 잡지 맙시다 뭐 어쨌든 좋은 게 퍼지면 좋은 거죠 해가지고 그냥 덮어놔버렸는데 만약 내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그때 왜 그래 정말 모르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랬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 요거는 편집 안 해도 될 거 같아 있는 사실을 내 객관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 38쪽 38쪽이죠 38쪽 맨 밑에 보면은 기타 의사결정 방식 요거 493쪽에 나오는데 진빼기 결정 이게 영어로는 choice by flight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진빼기 결정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결정을 안 해 그냥 가만히 그냥 죽치고 기다리는 거야 딴 문제들이 그냥 딴 데로 알아러 갈 때까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다리는 것 정도고 날치기 통과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슈를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후다닥 없애버리는 것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교과서 858쪽을 보면은 정책의 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킹든이라는 학자가 이 쓰레기통 모형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응용해서 정책의 창, 팔레스 윈도우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책의 창, 윈도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가 정책의제로 올라갈 기회 혹은 어떤 특정한 수단이 정책 대안으로 선택될 기회 858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이 정책의 창 모형에서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흘러다닌다고 보는데 하나는 문제, 두 번째는 정치, 세 번째는 정책 대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에 정책 선도자 팔레스 엔트로프렌이 얘기했었죠 이런 그 흐름들을 하나로 딱 모으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보도록 하고 실제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993년도 9월 15일자로 미국 정부가 국가정보기반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라고 합니다 NII라고 하는데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 계획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김영삼 정부 당시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했고 그 덕택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터넷 초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미국의 NII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이거를 그 당시에 많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미국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선을 잡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명분을 놓고 보면 이래요 NII 계획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육의 문제, 실업의 문제, 무역 적자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있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바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다 이거 이제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보고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즉 정보통신망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꼽았던 문제들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교육이 어떻게 되고 또 실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들은 이미 70년대부터 계속 있던 문제예요 늘 그냥 계속 있던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그때 새로 만들어진, 새로 인식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항상 이렇게 있었던 문제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야 항상 있었던 문제들이야 그다음에 정책 대안 3번을 보면 정책 대안의 흐름, 팔리스 트림이라는데 이 팔리스라는 거는 정해진 결정이라는 의미보다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팔리스 얼터너티브 정책 대안들의 흐름, 여기서는 정책 대안이 뭐냐 정보통신망이라는 거 또는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거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지금의 인터넷의 효시로 꼽히는 게 사실은 미군이 미국 국방부에서 전산망 사업을 이미 옛날부터 하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거는 이미 그전에도 있었어 그래서 국가 연구, 교육, 전산망 이런 것도 있었고 인터넷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다른 용어로 해가지고 미국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전산망을 엮는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는 이미 있었어 새로 지금 만들자가는 사실 아니었고 이미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는 이미 막 있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 흐름에서 하나의 변화가 있었던 건데 199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클린턴 후보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부시가 별로 인기가 그 당시 없어가지고 선거에서 지고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클린턴이 러닝메이트로 지목했던 사람이 지금 사진에 있는 R. 고호였어요 상원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대통령 선거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부통령이 됐잖아요 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NII 계획을 추진을 한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정책 선도자 팔레스 엔트리프리니아에 해당한다는 사람이 바로 이 R. 고호라는 사람인데 이 R. 고호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해박한 지시를 가지고 있어 또 하나 이 사람의 주 종목이 두 가지인데 환경 이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보 네트워크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아버지가 옛날에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주와 주를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주와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이거 망을 건설하는 법을 만든 게 바로 이 R. 고호 아버지였어요 상원의원을 하던 시절에 이 아들 고호 부통령은 상원을 하던 시절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법을 많이 만들었고 또한 전산망에 대해서도 많은 법을 이미 만들어놨었어 그래서 국가 교육 연구망 사업 이런 것들을 이미 막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호도 이미 있었고 상원의원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이미 있었고 법안도 이미 있었고 문제의 흐름이라는 문제들거리들 이거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있던 문제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다 있던 것들이야 다만 바뀐 게 뭐냐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는 거 그리고 클린턴 후보가 하필이면 R. 고호를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지게 된 거죠 이 합쳐가지고 NIA 계획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R. 고호라는 개인이었고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제는 상원의원 정도가 아니라 부통령이라는 국정 최고 지도자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선호했었던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것을 새로운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전에는 전산망 하면 그래 이건 뭐 금융을 위해서 또는 뭐 교육을 위해서 이랬다가 이제는 국가의 경쟁력 문제, 교육 문제, 실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다 새로운 문제거리가 나타난 건 아닌데 새롭게 포장을 한 거예요 이런 이런 시급한 미국의 문제들 해결하려면 이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이때 고호가 주장했었던 디지털 네트워크를 PET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여기 보면 정책에 찬 개념에 보면 자기들이 애호하는 해결책 이게 정책 대안인데 내가 항상 써먹고 싶어하는 대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책과학대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 대학이 잘 되려면 또 앞으로 뭐 이렇게 되려면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해 평소에 소신을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됐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거기서 자기가 주장했었던 자기가 평소에 선호했었던 그러니까 PET이라는 게 애완견 할 때 쓰는 얘기잖아요 뭐만 있으면 이걸 써먹고 싶어하는 그런 거 그래서 PET 솔루션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책의 창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론적인 접근방법 세 번째로 이 politics approach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람 머릿속에서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정치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정치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 정치라는 거를 쉽게 정의한다면 who, guess, what, and how입니다 누가 뭘 얼만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정치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관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생각하는 바가 똑같지가 않아요 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도 전부 달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서로 상충된 의견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일을 추진하고 싶어해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넓게 politics라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론적인 접근 방법의 기본 전제가 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 자기 이익을 관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워 politics 게임이 이루어지고 그 게임의 결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 결정이라는 말은 곧 정치라는 말과 동의어다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말은 곧 정치 과정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정책 결정이라는 현상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자기 입김 자기 영향력 자기 주장 관찰시키려고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관계다 그런 상황이다 정치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정치론적인 접근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의회 정치 이론인데 이거는 정치인들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잘 반영해줘야 표를 많이 얻는다 이건 그전에 했었고 의회 정치와 관련해서 나눠먹기라든지 담합 로그롤링 이런 얘기들은 다 알 거고 관료 정치 이론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의회 정치 이론은 정책 결정이라는 정치 게임에 참여하는 주전 선수는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관료 정치 이론은 아니야 입법부보다는 실제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정책 결정이라는 정치 게임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정부 관료들의 서로 생각이 다른데 앞에 보면 맨 밑에 영어 일곱 개, 여덟 개 단어로 된 쉬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 문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Where you stand depends on where you sit 너무 쉽죠? 문법적으로 너무 쉽지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니죠 네가 어디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네가 어디 앉아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게 관리 정치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가 어디 서 있느냐 하는 거 한자로 설립 있죠 어디 서 있느냐 서 있는 곳 입장이야 문자가 들어 입장이야 네가 어디 서 있느냐 네가 서 있는 곳 입장은 무엇에 달라지느냐 네가 앉아 있는 곳 앉아 있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자기 의자가 있는 곳 어디? 자기 부서 자기 사무실이 어디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네 입장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꽤 된 것 같은데 강원도 영월 쪽에 동강이 있잖아요 지금 랩팅하고 그러는데 동강을 관광명소로 개발하자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환경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 괜히 개발했다가 오히려 환경 망치고 쓰레기 판대고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아니다 이거 개발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누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환경부에 있는 사람 건교부에 있는 사람 어느 부서냐에 따라가지고서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전에 그 스크린쿼터를 미국과의 통상마찰 때문에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슈가 제기됐을 때 당시 문화부에서는 영화는 문화니까 이거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 우리 문화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절대로 줄이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입장을 폈고 외교부 또 재경부 이런 쪽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산업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개방을 해서 경쟁시키고 산업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이었는데 어느 부서였냐에 따라가지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또 지금은 이제 독도에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하고 이제 뭐 교과서 문제에다가 독도 문제가 막 와차리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독도에 그러면 아예 접안시설을 만들고 여기 이제 배 타고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접안시설을 완공을 했어 그런데 접안시설을 완공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서 당시 해양부하고 외교부하고 서로 입장이 달랐는데 해양부 입장에서는 우리바다 우리섬에다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잔치 버리자 크게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촌스럽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일본하고 독도 문제가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시끄럽게 되면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이 또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건데 이거를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뭔데? 하고 차려다 볼 거고 이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다 보면 이게 곧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국제 분쟁이 돼가지고 국제차보 재판소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관심도 없으니까 분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냥 배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조용히 그런데 해양부에서는 아니 우리 건데 왜 해가지고 큼지막하게 해야 된다 뭐 이랬던 거죠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입장이 다른 부서들 사이에 파워팔리티스가 일어나요 실제로 어떤 파워팔리티스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투 비 컨티누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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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